아 선생님 우리 현수 살려주세요 우리 현수요. 왜 이렇게 현수가 죽었어 아 선생님 워치 아 워치 저런데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합니다.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래요? 산모요? 아 저 모르셨어요 환자분 임신하셨습니다 8초 차고요. 저 임신 초기에는 위험하니까 꼭 안정 취하게 하시고요. 아 저 저 저 저 저 형아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어머니 현수가 애기 가졌대요. 승희 할머니 된대요. 아유 올게는 이게 지금 신날 일이요. 아빠 없나는 연락이 생겼는데 엄마 안 돼.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어? 엄마도 알잖아. 아버지 없이 나랑 오빠 키워봤잖아. 아 현수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그 자식까지 그렇게 자라야겠어? 절대 안 돼. 이건 무효야 무효. 아니 아님 말로 현수식도 조촐하게 올라갖고 시직한지 모르는 사람 초상인데. 이래라 와봐. 뭐라고 말할 거야. 현수 저기 혼인신고도 안 돼서 이혼녀도 아니고 이건 그냥 미혼모야 미혼모. 그게 무슨 소리야. 미혼모라니. 고모. 무슨 말 하는 거야. 미혼모야. 아 저 저 아니 그 그 그게 나 임신했어?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